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리의회의가 26일 프리마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기초의회 상호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회 현안 안건을 처리하는 월리의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4년 현안 업무 및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구 관계자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 지역 간 화합과 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안건들이 상정돼 알찬 결실과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